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챕터 2 리뷰 테스트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원데이. 우리 과거에 어느 날 쓸 때 원데이를 쓰죠. 과거 그리고 미래일 땐 썸데이를 쓰죠. 어느 날 내가 when I was a you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였을 때 certified가 여기서 과거 분사로 뒤에 나오는 public accountant 수식해 주고 있어요. certified는 공인되어진 어이구 영어로 들어가네요. 공인되어진 대중 accountant 회계사 줄여서 cpa라고 쓰죠. 시간의 부서 끊어주시고 나는 방문했어. 클라이언트는 고객 고객을 방문했는데 그의 farm 농장 자 near 해그월리 아리조나 뭐 이 마을인가 봐요. 근처에 자 while we were talking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자 우리는 들었어. 무언가가 스크래칭 하는 것을 스크래칭 긁다 긁다 아니고 긁다 긁다라는 뜻이죠. 긁고 있는 것을 언더 스크린도어 하면은 모기장 문 뭐 이 모기장이야. 모기장 문을 자 그리고 그는 말해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말해서 watch this 이거 봐봐 자 그는 갔는데 문에 그리고 나서 열어줬어. 시제일치 주어의 과거 1번 과거 2번이죠. 자 이시 말하는 건 아까 스크린도어 겠죠. 모기장 문을 열어줬고 자 툴렛은 투 부종사의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let 허락하다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썼으니까 let in 들어오게 허락해주기 위해서 자 let는 여기서는 다소 자 커다란 아소 다소 커다란 박켓을 자 박켓은 야생고양이에요. 자 이 농장 주인은 had found는 여기서 시제 주의하시고 대가거죠. 자 이전에 발견했어. 자 이러한 박켓을 자 인 더 알팔파 빌드에서 알팔파는 약간 무슨 뭐라고 할까나 일단 콩나물이랑 비슷한 아스파라가스 아니 콩나물이죠. 콩나물 비슷한 들판에서 자 just after it was born be born 자 이것이 박켓이죠. 이 박켓이 태어난 직후에 자 그러면서 그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박켓이겠죠. 자 박켓은 헤드빈도 대가고 자 헤드빈 파트 부분 이어왔는데 가족의 ever since는 그때 이후로 자 when he opened the door 이 농장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고양이는 들어갔는데 화장실로 그래서 시제도 그 고양이 과거에 1번 그 다음 점프드 뛰어올라갔는데 on the toilet 변기에 자 그리고 squatted 스쿼튼에서는 쪼그리다 자 쪼그려서 쪼그리다 쪼그리고 앉았는데 오버릿은 변기 위에다가 자 to do는 또 투부종사 부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do the job 자 do the job 자 do the job에서는 그의 일을 한다며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용변을 보는 것 밖에 없겠죠. 자 왠 그 박켓이 head finished 대가거에요. 시제 그래서 대가거가 좀 많이 나오죠. head finished 그리고 아까 전에 had been a family 여기도 과거였죠. 대가거 자 그러면 끝냈을 때 자 5번이 답이죠. 고양이죠. 자 고양이는 lift down은 뛰어내려오다 자 뛰어내려왔는데 to the floor 바닥에 자 저도 시제는 과거 썼고 그 다음 stood stand 과거 형태죠. 자 그러면 섰어. 힌들 레그는 뒷다리 자 뒷 긴 다리 뒷다리로 비하인드에서 힌드에요. 자 그리고 리치드 업은 어 발을 뻗었다. 리치가 팔은 아니죠. 고양이는 팔이 없으니까 자 발을 뻗었고 그리고 플러시는 물을 내리다 자 물을 내렸는데 토일렛 변기에 와 거기서 고양이가 용변 가리고 물까지 내리는 요런 고양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좀 보시면은 자 이게 바켓이죠. 이게 야생고양이 바켓이고 얘는 그냥 일반 고양이죠. 그래서 스크래치더 도그를 해 주니까 얘가 들어와서 병기 물 내린 것 까지는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여튼 이거 소재를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바켓